개에에에! 개같은거 손 대자마자 터지네 이씨! 자 자 엘더스쿨5 스카이림 이어서 가야죠 저번 시간에 새로운 휠터를 만들어서 화이트런에서 신의 이제 인도를 받아서 비욘드 리치에 오게 됐습니다 비욘드 리치에 오는 과정에서 위치맨이라는 강력한 이제 살인기를 만나서 녀석을 써넣리고 위치맨들이 이 비욘드 리치를 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디바이드의 권력자인 메로사에게 복을을 하구요 메로사와 이제 계약을 해서 제코스라는 NPC를 만나서 이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자 제코스가 있는 도치라고 해야되나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코스다! 제코스 장작 패고 있네? 위치맨들은 어떻게 된거야? 여러분의 눈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눈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눈에 감사드립니다 위치맨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부하들을 보냈는데 거의 다 미치거나 독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아 여기는 영주의 독재 때문에 뭐 난리라고 해요 메로사에게 보고를 하러 가야겠네요 오자마자 메로사 제코스에게 상황을 알려줬어 어 도움을 주라고 해요 어디 보자 드루고와 이야기하라 드루고를 도와달라 뭐 이런거죠 자 드루고 드루고 리치제역 상임위원회 어 드루고니 어 용병 찬다며 어 용병 찬다며 아 오크들과의 전쟁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고지로 가서 헥 이리로 가야돼? 여긴가 그럼요 아주 좋네요 우리의 바베리안을 그 위치로 그 위치로 준비됐어요 안내해주세요 포로들을 구출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같네요 제국군대 반란군 캐스트 같은 느낌이네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오크랑 싸우는거죠 오크종족이면 오크종족에 붙어서 오크편을 넣을 수도 있는거고 포로를 구출하고 데리고 와라 라고 합니다 와 강해보인다 체크랑 매크 체크매크 갈까? 포로들을 그냥 데리고 오면 되겠죠? 거의 다 온거 같은데 어디 보자 아 여기네 여기를 습격하는건데 저기 우리 아군들 다 없거든요 지금? 늦이 터졌습니다 내가 잘 해봐야겠죠 헉 가까이 가기만 해도 포로 죽이네 세상에 잘 숨어서 가야겠다 잘 숨어서 가야겠다 다 벗어 던져 아무것도 준비 아무것도 갖지마 알몸으로 가 아 와 진짜 구하기 어렵다 포로를 죽이는 오크를 죽이는게 낫겠죠? 와 가 가자 안 돼 아 이걸 어떻게 구해 어떻게 안 걸릴려나 아 저기 보이죠 저.. 저오오오오오오오오기 저 쪼오오오오intérieur 꼼오오오오 쪼구 막해 보이는 저걸 잡아야 되는데 저기атели 횃불 들고 있는 애 어 이걸 어떻게 잡지? 여기서 쏴볼까 그냥 어 맞았는데 아이... 택도 없죠? 큰일났다 큰일났다 어떡하지? 아ㅏ아... 어 독, 독이야 답은 독이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답은 독이야 아, 독으로도 안 돼 독, 독, 독 독! 아, 얘가 숙이면 거리가 안 나온다 아, 어떡하냐, 쟤 매직 도바퀴입니다 매직 존나 느려 매직 아, 매직 겁나게 아 어떻게 해야 할라나 정면으로 한번 들어가야되나 이렇게 어이구 잘 싸웁니다 우리가 무리편들 키 엄청 큰 것 봐 자,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할거지 구할 수 있는거임? 얘들아? 마비약 하나 안갖고 왔니? 어, 멋대로 가면 어떡하니? 못 구하잖아, 그러면은 마비약 없어? 아, 실패야 아, 실패야 쟤네 여기까지 아, 뭐야 쟤네가 가는 것만으로 이미 실패인데 내가 어떻게 자를 알몸으로 갔다와볼테니까 내가 완전히 항복하고 갔다올테니까 아, 너희가 얘들아 얘들아 가지말라고 얘들아 야 아, 뭐하는거야 아이고 잘 쓰고 계세요 야, 항아리 쓰고 쳐다보지 말라고 반칙이라고 됐다 자, 일단 투명화랑 갑, 그 소음 억제 훔쳤습니다 물약 바구니 잘 쓰고 계세요 긴장, 긴장해야 돼 여기, 여기부터 가면 될 것 같죠? 여기서 여기서 보이죠? 아, 실패 이씨 아니, 왜 얘 벌써 도끼 들고 있어 뭐야 아이 아이, 어떻게 구해 왜 벌써 저런다고? 말이 안되는데 조금만 더 가 너무, 너무 빡세 이렇게 뭔데 이렇게 뭔데 반응해서 터뜨립니다 어, 터뜨리고 있어 이미 터뜨렸어 뭐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반응을 잘해 여기서부턴데 우리 애들 아직 안들어가, 들어가고 있네 얘네들 때문이었구나 얘네들 때문이었구나 들어, 얘네들 때문이었어 와아 어, 너무한데 이거는 아, 안돼 나랑 관계없다 흐흫 투명함 썼거든요? 제발 아직 반응없어 아직 반응없어 아직 반응없어 아직 반응없어 됐어, 됐어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덤벼 야, 막았잖아아 어, 막았잖아아 왜 터져어 허 아아 아아 너무 싫어 어떻게 해야돼 저거를? 모션 나오면 무조건 터지는데? 아 못 구하는거 아냐? 마비가 무조건 있어야되네 이거는 무조건 마비가 있어야되네 와아 아아 오오오오오오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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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스카이 림까지 와서 마비 구했습니다 이러면 모르지 아아 아아 발라야됨 아 묘형 누가 독발라놨어 어떤 놈이야 마비 발라야돼 아아 제발 미친게임아 다시 다시 무기 빼 다시 무기 빼 무기 빼면 소리 들릴댄는데? 안들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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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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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도끼 뺐죠 지금? 화살에 독이 말려있어서 근접으로 해야되요 에에에에에에에에에 개같은거 손 대자마자 터지네 이씨 제발 이제 날 이 지옥에서 해방시켜줘 하 하핳 묘약도 발라 아아아니에! 아잇! 잘 생각해야 돼 자 무기를 꺼내서 아 야 말이 안 되잖아 또 도끼 꺼낼 때 내가 때린 거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되냐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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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 마비 먼저 걸 선마비 됐어 죽였다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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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쌀사 내가 살아야 돼 어허허허헣 내놔 어어 ! 완료했다 말살 말살 아 ave ! 내가 이제 오크... 오크제 장비다 소통하다 네? 저기요 그럼 이거 못 깨는 캐스트인가 아냐아냐아냐 내 피해망상이야 깰 수있는 캐스트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얘네 얘네 오지도 않았어 아... 데리고 오라 데리고 왔습니다. 아 데리고 오는걸 기다린거구나 근데 왜 들어가서 날 힘들게 했어 기다리지 계속 뭐야 아 아 아 아 진짜 너무 힘들었다 아 전쟁군주 올 에르낙 전쟁군주 어 뭐야 또 당했니 뭐했어? 이게 뭔일이야 오크의 철퇴 위치맨 도끼랑 철퇴랑 데미지 같으면 오히려 맞은거죠 아 방패까지 생겼습니다 오크의 방패까지 진짜 힘들게 구하는겁니다 브레튼 데니즈 괜찮아? 기다려 어떻게 내려주는거죠? 아 자기가 스스로 내려오지 뭐지? 뭐지? 아... 그 무리는 일단 생각했다 최선을 다했다 아 아 아 800원 에보니군단 에보니군단이 뭐죠? 잠깐만요 에보니 에보니군단이라고 그러지 않았네 뭐 어 여깄다 64초 동안 당신의 동료의 방호도를 80만큼 향상시킵니다 마법저항력도 올려줍니다 와... 기분 나쁘게 만화 소비량 120이로 못씁니다 저 만화 100이거든요 아이 어찌됐건 오늘 이렇게 해서 오크들로부터 사람들을 구하고 수많은 고통을 맛봤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가도록 하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지치네요 뿅 고맙습니다 여기 바이 하나로 ر서 계시기 가시회를